네, 우리 홍수비 담당님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입니다. 네, 수강생님의 반응을 하신 분들, 어르신들,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홍수비우 소리가 일상에 대해 일종의 고마워 고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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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사랑이 진짜 웃기다 우리의 사랑이야 우리의 사랑이야 사랑 쏘니 사랑 쏘니 우리의 사랑이 아름다운 반죽 아름다운 반죽 아름다운 반죽 아름다운 반죽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아름답죽 반다운 반죽